한편 남가주 지역 오렌지 카운티의 에나하임 힐스 산불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발생 사흘째인 오늘 8천 에이커와 21채의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바람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지난 밤사이 진화율은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캐니언 파이어 2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에나하임 힐스와 오렌지, 터스틴 일대에 5천 가구 이상의 주민들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어제저녁 7시경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14일인 토요일까지 완전 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